엠마오 연구소 선택할 혹은 사고할 기회를 해치는 게 분명히 있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나는 교회 와 있었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고 사고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세뇌교육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진보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교육이란 게 어느 정도 세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이란 게 그래요 사실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얘네가 보낸 영상이나 얘네가 받는 교육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잠깐만 저거는 어떤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아닐 수도 있잖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친구는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의 의견이 부족한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타인 의존적인 경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 꿈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런 것도 얘기해볼까요? 위인전 같은 경우 위인전가 어떤 인물을 끄집어 내고 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위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까발려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커서 봤더니 에디슨 나쁜 짓 많이 했더만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건 아닌데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다 그 사람도 훌륭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것도 어찌 보면 세뇌교육인 거지 자 에디슨은 훌륭해 에디슨은 훌륭해 그 다음에 역사도 얘기해볼까요? 역사교육? 대놓고 세뇌교육이지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역사교육에 어느 정도는 국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우리 어렸을 때 뭐라 배웠어? 우리는 뭐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이고 야시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고구려랑 바래가 어떻게 그렇게 정복전쟁을 했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 받는 모든 그런 교육들이 세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하나쯤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어떤 애국적 가치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일단은 필요하다 보니까 그 가치관은 어쩔 수 없이 형성해야 되고 근데 그 가치관은 개개인의 가치가 반영되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세뇌적인 성격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교육은 세뇌일 수밖에 없고 그게 나쁘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다만 그거는 나쁘겠죠 이 가치관을 배타적으로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아이한테 애국을 가르치는 건 좋아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걸 넘어서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갈 때 예를 들면 세상과 단절시켜 그러니까 국경일날 집에 태극기 안 거는 애들하고 놀지마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성을 부추긴다든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만나면 좁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의사에 지나치게 반한다든가 그러니까 아빠 나 원피스만 한 번 보고 싶어요 안 돼 일본 거니까 보면 안 돼 너무 통제되는가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치는 약간은 세뇌적 성격이 포함된 교육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또 괜찮냐면은 이러다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 알아서 그 세뇌에서 벗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봐 모태신양이 세뇌교육이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겠어 청년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겠어 이 모태신양이 그렇게 세뇌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뇌교육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엄청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의 가치관으로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 나쁘지 않다 다만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를 막 너무 통제해 가면서 이걸 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어떤 공격성을 키운다든가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세뇌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닐 때 그때는 수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 어떤 부분이 궁금한 점을 가지고 있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자녀랑 대화로 교육해야죠 어렸을 때니까 얘가 아직 질문이 없으니까 자 너 유튜브 가야지 유년부 가야지 해도 돼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부모가 대화로 교육해야죠 아 이런 부분이 납득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정 힘들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볼까 대신에 나머지 3주 동안에는 너랑 아빠랑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대화로 교육하는 건 분명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뇌에서 벗어난 순간 갑자기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나 교회 왜 믿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어린 시절과 다른 식의 행동을 보일 때 많이 당황하실 텐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의 의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시기를 잘 형성해 주면은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칭찬이 되었든 아니면 억압이 되었든 그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위주의 교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왜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하고 대화해 주세요 자 근데 설명하고 대화하려니 막막하신가요? 그러면은 이참에 부모님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부하실 때라는 거죠 그래 내가 복음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내 자녀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못해준다면 난 문제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참에 부모님도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부모님 또한 다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오케이? 엄마 연구소